와우 저희 아스트로의 온라인 앨범의 온라인 타이틀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 보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은우씨 이따가도 박수 쳐주실 거죠? 네 잘 나왔으면 아 그럼요 아 오케이 소비다 소비 은우로 시작해 야 너 잘생겼다 오 락키 여기 되게 예뻤어 전화 받았어 지금 여기가 어디죠? 영원의 정원 영정 영원의 정원의 정원의 영원의 영구정지? 날렵한 턱성 영의정이네 영의정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잘 나왔다 와 전화기 진짜 이뻐 와 비스 너무 이뻐 와 소파 봐 콧 봐 열매가 탐스럽네 아니 사람 많아라 집중 집중 비틀스다 아 집중 집중 반지 이쁘다 집중 집중 유리컵 집중 집중 오 오 오 오오 아 이거 손에 잡았어 방금 내가 손이었어 잡았어? 닮았다 근데 이제 잡았어 닮았다 닮았다 야 내 파티야, 첫 중에 지켜. 아무튼 여기 진짜 예쁘다, 진짜. 오, 깜짝이야. 이제 너무 추웠어요. 추워야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아니야. 왜 나한테 말했지? 나한테 얘기했는데 밖에서 좀 많이 쪄고. 공중전아, 공중전아. 공중전아 아저씨. 공중전아 영어로 뭐죠? 야 근데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 뭐예요? 멜빵. 멜빵이랑 아니면. 하이팬스. 오, 너 파워치라면서? 서스팬더인가? 오, 뭐야? 모글리, 모글리. 로펜더도 달라. 아, 나무늘보네, 나무늘보네. 오, 나무늘보네. 빠르네, 근데. 나무늘보가 지냈어. 오, 되게 예쁘다, 석방. 애매함 항상 하는 게시지 많아. 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 이거. 우리 이때 완전 쫄렸잖아. 나, 그냥post꿕 Hop. 그냥 넘게껴 썼어. 웃음찬과 너무 힘들었어. 오우우우우우우. 우와, 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 야 자세일 날 말하는 끝내고 오우우우우우우우ologie. 오우우와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Pose Felipeuc okayrau 사람 머리가 되게 약간 파래 보인다 머리 색깔이 완전 파랗대 나 보라색인데 와리바리 앤드 엔재형도 다 하네 겉과 속이 아니 아니 머리 색깔 어 형이 뭐야 세트장 어딨어 여기서 은우랑 사과 박스 거기 와 진짜 저 마자 같애 아니 나 중 6점이 왠근에 얼마에요? 형 말구 분위기인가 어 이거 나오려나? 얘가 손 나온다 이제 내가 뭐라고 그랬던 것 이건 또 나왔다 나왔다 isten 여기akes으로 셀카 찍어나 ال고 오 진짜. 잘 나왔다 언니. 대박이다 비비. 비바이스 잘 찍어. 다 찍어 왔다고. 우와 여기 예쁘다. 나 여기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왔어. 오 예쁘네. 저 장미 링게네요. 장기야. 장기야. One last time. 오 섹시한데? 잘 나왔다. 성난 물속 같아서. 신났어. 내 마지막 촬영. 마지막 촬영. 마지막 촬영. 마지막 촬영 정육점. 잘 나왔다. 이거 진짜 예쁘다. 내가 이렇게 장미를 풀어줬어. 또 때려. 해방시켰는데. 너 저 표정 안 하면 안 돼? 나 뭐 했어요 방금? 뭐 나왔어? 표정 봐봐. 뭐 나왔어? 뭐야 저게. 이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뭐하면 어떡해. 형 해봐. 형 해봐. 형 해봐. 형 해봐. 형 해봐. 형 해봐. 안 돼. 나 좀 아쉬운 게 있어. 뭐야. 끝났어. 크레딧. 우와 이것도 예쁘다. 이번 뮤비 대박. 대박. 아쉬운 게 있다고. 아쉬운 게 있다고. 물 욕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까지 했거든요. 나온 게 안 나왔어. 들어오는 게 안 나왔어. 들어가는 거만 나왔어. 들어가 있는 것만. 왜냐면 나올 때 네 표정이 정했나 보지. 나올 때 이렇게 나왔나 보지. 근데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꼭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아니 물이 숙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기포가 나오잖아. 그럼 안 돼. 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 난 괜찮아. 형이 꼭 숨을 막아야 되는데 입만 막았나 보지. 소금 숨 막지. 비교하게 수영 잘 할 수 있어. 근데 너 배영은 잘 못 하는구나. 배영 잘 못 하겠네. 그게 문제였네. 연습해요. 아무튼 근데 되게 잘 나온 거 같아. 되게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어? 안 맞다 이런 느낌도 없고. 되게 찰떡같이 잘 맞았던 거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보다시피 굉장히 색감도 너무 이쁘고. 컨셉도 그렇고. 저희 여섯 명. 야 얘기하잖아! 색감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컨셉도 굉장히 이뻤고. 그리고 저희 여섯 명의 개성이. 이렇게 딱 한 명씩 비춰진 거 같아서. 얘들아. 야! 아니 누구 말이야. 제 말이요. 제 말이요. 제 말이세요. 제 말하겠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이렇게 보여진 거 같아서. 저는 좋았던 뮤비인 거 같습니다. 아 좋아요. 유럽 중세시대 귀족 느낌. 아! 로마! 로마! 그런 느낌이죠. 알죠 알죠 알죠. 저는 아로마의 뮤비 리액션 보고 싶어요. 아! 아 이거 궁금하다! 나 지금 궁금하다.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아? 해외의 팬분들. 어 맞죠 society. 가 dri naprawdę. IDI가 아로마에서 리액 Perry 쳐가지고. 며칠рон. O&G. 저도 일단 뮤비 비디오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멤버들이 진짜 그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날 고생 한 거에 더 그걸 비례해서 더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이틀 했거든요. 2일 날 한 번 하고 아니 이틀 했다고 그러자. 이틀 했는데 진짜 열심히 고생해준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멤버들에게도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저희가 지금 렌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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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띄고 또 이런 염색들도 지금 다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건 처음이라 저희 많이 걱정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끊을게요. 여러분 꼭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만 끊을게요. 여보세요? 네 뮤비 소감 어때요? 제가 저희가 단체로 처음 봤는데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죠? 뭔가 이 장면 장면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로아 분들도 그걸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뮤비에 숨겨진 포인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메시지가. 그거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는 것도 해석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역대급! 사실 너잖아에서 우리 들고 하자. 안 나와. 이게 너잖아와 사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모두가 연결이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우리 로아랑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앨범을 통해서. 지금까지 워러비어 스타!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로아 여보세요! 안녕! 바이바이! 전화해! 전화해!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